친구들 안녕! 한국사의 새로운 센세이션! 민석쌤의 한 줄로와 왜 빠져들다의 민석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2022년 올해 마지막 치러진 한능검 시험이었습니다. 제 62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해설강의를 맡게 된 김민석 선생님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우리 1번 문제부터 50문제까지 모두 다 같이 꼼꼼하게 해설강의를 통해서 다음 연도 63회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요즘 한능검 트렌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킬러 문항들이 몇 가지 나오고 있어요. 특히 올해 마지막 치러진 이 62회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49번, 50번 문제 이런 문제들이 요즘 많이 출제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여하튼 1번부터 50번까지 선생님과 함께 우리 꼼꼼하게 해설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출발합니다. 자, 가시대 생활 모습으로 오른 거 그랬습니다. 아주 1점짜리로 평이하게 출제가 됐는데요. 자, 보니까 민무늬토기, 비파영농공, 고인들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사진 보고 우리가 청동기 시대다라고 알 수 있겠죠? 청동기 시대. 자, 특히 청동기 시대 때는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했다라고도 다시 한번 우리 텍스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자, 청동기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래라고 했네요. 자, 여러분들 청동기 시대 때는 농사 중에서도 드디어 씨뿌리는 병농사, 변홍사, 쌀농사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그 수확했던 농기구인 돌칼, 반달 돌칼이 있었죠, 여러분들. 이 반달 돌칼은 돌칼이라고 해서 석기 시대로 가면 안 돼요.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농기구로서 여전히 석기를 사용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고, 변홍사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맞죠? 정답은 1번으로 쉽게 고를 수 있네요. 자, 주로 동굴이 막집에서 살았다. 구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이고요. 포를 이용한 깊이 가리는 여러분들 쟁기를 갈아서 하는 거니까 철기 시대의 내용이 되겠죠. 자, 근데 호미나 세스랑 같은 것들 역시 마찬가지로 철제 농기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락박기와 뼈바는 신석기 시대의 대표 유물이죠. 따라서 정답 1번. 청동기 시대의 반달 돌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거 그랬네요. 자, 숭아강이라는 키워드. 자, 그 다음에 12월 0고 끝났죠. 바로 뭡니까? 여러 나라의 성장 파트에서 한반도 북쪽에 자리 잡았던 바로 뿌여가 되겠죠. 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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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여. 자, 부여는 여러분들 형사취수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고, 또 부여하면 여러분들 항상 나오는 키워드가 사출도야, 사출도. 내 방향으로 난 길이 있었고, 여기에 각각 귀족들이 다스리는 마가, 우가, 처가, 구가가 있었죠. 맞죠? 자, 따라서 사출도 찾으면 좋겠네요. 자, 정삼에 모여 재상들을 선출했던 건 백제의 귀족회의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 다스렸다. 정답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음막 간의 경계를 두어 책화라는 풍습. 바로 동화책! 동화책! 동화야, 동화. 아, 동화란다. 동화해, 그 다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범금팔조.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하죠? 고조선의 팔조법. 그렇죠, 고조선. 자, 그 다음. 천군과 소도라고 하는 신성한 구역과 천군이라고 하는 제사장. 바로 삼한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자, 정답 2번으로 체크해 주셨겠죠? 자, 그 다음 3번 가겠습니다. 자, 길 위에서 만나는 가의 역사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사진을 보면서 이 문제 또 찾아내셔야겠죠? 자, 봉황동 유저. 어, 좀 낯설어. 어? 근데 수로왕릉! 우리 금관가야의 시조! 김혜김씨의 시조! 김수로왕! 음... 가야에 대한 스토리인 것 같아. 자, 그 다음. 대성동 고분군. 대표적인 가야의 고분이죠. 그 다음에 구지봉이라던가 파사, 석탑, 전부 다 가야와 관련된 유적들입니다. 자, 따라서 가야에 대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이 가야 하면 여러분들 철의 나라로 유명합니다. 철이 많아. 그래서 덩이세를 화폐로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철이 풍부했다. 1번이 되겠죠. 한무지의 고격을 받아서 멸망했던 건 고조선이 되겠죠. 위만조선. 자, 그 다음에 민호기! 민호기! 민호기가 누구야? 선생님은 민석이. 선생님은 민호기. 민옥옥옥옥옥옥옥. 옥저가 되겠고. 골품에 따라 관등 승진의 제한이 있었던 건 골품제에 대한 설명이죠.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진대법. 고구려 고곡천왕 때 이야기인데. 자,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여기는 고조선, 여기는 고구려. 고고 쓰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정답은 1번. 오케이. 그 다음, 4번 문제 갑니다. 자, 위기에 빠진 고구려를 구하다. 자, 고구려는 여러분들 항상 강했던 건 아니야. 국가적 위기가 몇 번 있었는데. 먼저 최초의 위기가 바로 고국원왕 때였죠. 고국원왕 기억납니까? 4세기 무렵에 고국원왕 알고 원통해라. 백제 근초왕에게 목숨을 잃었던 고국원왕. 자, 그런 위기를 극복했던 스토리. 나오겠죠. 바로 누굽니까? 소수리망이 되겠습니다. 소수리망. 소수리망은 여러분들, 우리 암기비법으로 갈까? 백제 이녀석들! 우리들 불태울 거야! 불태울 거야. 이걸로 하면 깔끔하잖아. 맞죠? 자, 불교를 받아들였다. 태학을 만들었다. 율령을 반포했다. 괜찮니? 괜찮니? 아, 좋아. 자, 따라서 불태율. 이거 세 가지를 잡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매듭을 지면 되겠죠. 자, 따라서 율령이라는 단어 보일 겁니다. 5번이 되겠고요. 자, 평양으로 수소를 옮겼다. 장수왕 이야기. 병부와 상대 등을 설치했다. 이거 백제, 아니 신라의, 그 누구야 누구야? 법풍왕 이야기. 그 다음, 22단론은 여러분, 백제의 무령왕 이야기. 고웅에게 석인을 편찬하게 했던 거야. 백제 근초고왕 때 이야기. 자, 괜찮죠? 따라서 정답은 5번 골라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였고, 그 다음. 역시 또 문화재와 관련된 사진이 나왔고, 자, 이 탑으로 오른 거 그랬는데 3점짜리로 철제돼가지고 여러분들 조금 당황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 백제 나왔고, 좌평 나왔어. 그러니까 백제 유물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백제 유적이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탑을 세운 주체가 성무소에 나오는 선화공주가 아니라 백제 귀족의 딸로 밝혀져 서동선화공주의 어떤 논란. 자, 이 스토리가 들어간 게 여러분들 바로 뭐냐면 미륵사지 석탑이야. 어떻게 보면 우리 한반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랜는 석탑이라고 하고요. 목탑 양식을 본따서 만든 탑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한눈검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셨다면 이 석탑을 해체수리고 하는 과정에서 이 사리구가 나왔단 말이야. 사리부구, 사리구. 사리함을, 사리함. 사리를 모셔놓은 함이 이렇게 발견됐는데 이게 바로 백제, 익산에 있는 현재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이게 동탑과 서탑이 있는데 실제로 보고 왔거든요. 굉장히 처음입니다. 그 미륵사지 석탑이, 미륵사지 석탑도 굉장히 컸지만 그 미륵사지, 절터만 남아있는 거죠. 굉장히 커요. 정말 운동장, 축구 경기장 한 3, 4개를 합쳐놓은 정도 크기 정도 된 것 같은데 엄청 컸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나중에 전라북도 익산에 방문할 일이 있다면 꼭 한번 보고 가시길 보내드립니다. 아무튼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3번으로 이어주시면 되겠죠. 자, 뭐 분황사 모전 석탑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문사지 석탑이 되겠고 발의 영광탑이 되겠고 그러겠죠. 자, 그 다음 6번 아, 좋죠. 6번 문제 항상 어김없이 나오는 문제 바로 신라의 삼국통일 그리고 그 스토리 선우, 전우가죠. 이것들 빠지지 않고 나온단 말이지. 여러분들 이거 선생님이 암기비법 줬던 거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암기비법 암기비법 한번 가볼까? 암기비법 살 안 찌는 법 단 거 뵙고 뭐 먹어라? 매기 먹어라 매기 먹어라 이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있다면 아마 좀 재밌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살수대첩이죠. 안시성싸움이죠. 그 다음에 나당 동맹이죠.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이야. 백제 멸망하고 부흥운동 나아야겠고 고구려 멸망하고 고구려 부흥운동 나아야겠지. 자, 그 다음 매소성과 기벌포에서 당나라를 한반도 북쪽으로 몰아내고 삼국통일을 완성했다라는 스토리야.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지금 개백장군 나왔어. 황산벌전투 나왔다고. 백제 멸망이죠. 그쵸? 백제 멸망입니다. 660년 백제 멸망이야. 나 뭘까요? 자, 건모장 나왔습니다. 안승 나왔습니다. 자, 고현무 건모장 안승 이런 인물들 나온다. 바로 고구려 부흥운동이거든. 여러분들 고구려 부흥운동이란 말은 고구려가 망한 이유란 말이네. 그쵸? 그러니까 여기 사이의 스토리는 여러분들 자,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그리고 고구려 부흥운동이 나오고 나니까 고구려 부흥운동 고구려 망한 그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맞죠? 고구려 망한 내용. 고구려 망한 내용. 아니면은 뭐 뭐라 그럴까? 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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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제 부흥운동이 나오던가 이렇게 돼야겠죠? 자, 당이 안동도호부를 요동으로 삼았다. 음 안동도호부를 요동으로 삼았다. 옮겼다. 이건 여러분들 나중의 일입니다. 나중의 일. 나 이후 일이 될 것 같아. 잘못된 설명이고 좀 어려운 선지였어. 그 다음에 성황이 관산성에서 이거 하 있잖아. 한참 앞에 있는 얘기죠. 신라구리 개벌버스 당국을 겹박했다. 나 이후죠. 마지막 내용이니까. 그쵸? 그 다음에 김춘츠가 당과 동맹을 맺었다. 앞에 있는 내용이지. 백제 멸망 앞에 있는 거. 그쵸? 자,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왜?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백제 부흥운동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백제 멸망하고 나서 복신과 도침 이런 부흥운동가들이 나오겠죠. 정답은 5번. 좋은 문제였죠? 자, 항상 여러분들 신라의 삼국통일 전후 과정 문제는 최근 회차별로 거의 빠지지 않고 나왔던 것 같아요. 다음 회차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이 7세기 전후 과정들 여러분들 스토리로 좀 잡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서 6번에 5번이었고요. 그 다음 7번 문제 가겠습니다.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르라고 했는데 자, 지금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했다. 당나라의 문화도 수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말갈 문화의 요사도 보이죠. 말갈 토기. 교과 과정에서 조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고 청동낙타상이라고 해서 서역과도 교류했다라는 거 자, 이렇게 여러 나라와 교류하면서 또 그들의 영향을 받았던 나라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고구려 문화를 계승했다라는 거 바로 바래죠. 바래. 자, 바래. 후당과 오어월의 사신을 파견했던 건 후백제 견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주자감을 설치하여 인재를 양성하였다. 요건 여러분들 그 바래의 국립교육기관이 주자감이라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정답 2번이 되겠죠. 구서당 10정 통일신라 내용이 되겠고요. 화백회의는 신라의 귀족회의 내신자평과 위사자평 같은 이런 좌평 유자평 제도는 백제가 되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 바래의 국립교육기관 주자감 2번이 되겠고 여러분들 우리 국립교육기관 학교 선생님이 조금 스토리를 한번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교라고 알려드리면 고구려 소수림왕 때 아까 이야기했다 불태율 거야 태학이 되겠죠. 맞습니까? 뉴티필펄킹 신라의 신문왕 때 국학 되겠고요. 자, 지금 보고 있는 바래의 주자감 그 다음에 고려의 국자감 신라의 성균관 그렇지 좋아 이런 학교들을 여러분들이 딱 정의해가지고 한 번에 또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도 있으면 좋겠죠. 자, 고구려 소수림왕 때 통일신라 신문왕 때 바래 정확히 말하면 문왕 때 이야기고요. 국자감 고려 성종도 이야기해야 되겠고 조선 성균관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선생님과 함께 학교까지 완벽하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자,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8번 문제죠. 어,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뉴티필펄킹 나왔죠. 왜? 국학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문제 김움돌의 반란을 진압했다. 구주를 정비했다. 자,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 신문왕과 관련된 내용. 아, 우리 간만에 신문왕 뉴티필펄킹 나왔습니다. 자, 신문왕의 전제왕과 신문왕은 여러분들 관료전을 지급하고 귀족들에게 지급했던 녹음을 페이지했다. 이 내용이 답이 되겠죠. 정답은 1번 바로 답이 나오네요. 마립간 신라 내모왕 이야기 이사부를 통해 우산국 오늘날의 울릉도 독도일대를 정복했던 건 신라 지증왕 때 이야기 자, 화랑도 하면 희응자니까 신라 지능왕 때 이야기 어, 이차돈의 순교 불교를 공인했다. 불법을 흥하게 한 왕 바로 법풍왕 때 이야기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신문왕 1번이 되겠고요. 선생님이 즉석으로 여러분들 이 왕들을 순서까지 한번 나열하라고 공유해주고 싶어. 순서 어, 그렇지. 내모랑이 먼저 나와야겠지. 그 다음 지 법진이야. 지 법진. 3 5 4 왜? 지법진이니까. 그래서 통일 이후에 뉴스페퍼리킹 1번 이렇게 되니까 순서까지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정말 공부할 때 오, 이런 공부 없잖아요. 맞죠?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요. 자, 9번 아, 9번 문제가 또 만만치 않은 문제인데 9번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물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인물 누굽니까? 무령공 소장이 됐다. 당나라 가가지고. 홍덕왕 때 활발한 활동이 있고 왕의 쟁탈전에 휘말렸다. 자, 참 청해진을 알려줬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풀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물론 답은 장보고 이야기인데 장보고가 산뚱만도 있던 적산 법화원이라는 절에서 그쵸? 그 신라인들을 그 뭐야 뭐야 케어했던 당나라 당나라에 가서 출세했다가 나중에 귀국해서 청해진 만드는 인물 바로 바다의 왕자 누굽니까? 박명수? 아, 장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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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죠. 장보고 장보고 이야기니까 여러분 정답은 3번으로 가겠어요. 우리 그동안 한낸금 시험에서 청해진을 던져주고 법화원 이걸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지만 적산 법화원을 던져주고 청해진 장보고를 찾는 문제로 또 이렇게 쉽게 출제된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응? 이 두 내용을 같이 연결해서 장보고라는 걸 잡아야겠죠? 정답 3번이고요. 자, 구법 술래기기 왕호천축국전을 지었다. 해초죠. 해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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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세기 때 해초 자, 시무 10조를 세웠던 올렸던 건 9세기 때 신라 최치원이죠. 최치원 자, 구산선문의 하나인 가지산문을 개창했던 도이산사라고 있습니다. 도이산사 그 다음에 한자음과 흔을 빌려 이 두 문자를 완성했던 건 바로 설총 온유대사의 아들 설총이 되겠죠. 혀가 총명해 르르르 혀가 총명하다고 그래서 문자까지 만든 거야. 자, 정답은 한 번 자, 그 다음 10번 자, 이 왕은 누구일까요? 자, 여러분들 이 왕 마지막 키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았으면 좋겠어요. 신라를 없앤다. 신라를 먹었다는 거고 신라를 경주라고 하고 그 지역을 김부 경순왕의 본명이 김부죠. 자, 여러분들 신라를 먹었다. 이건 고려 아닙니까? 우리 스토리에서 신라의 마지막 경순왕이 왕건에게 귀순해서 나라를 그냥 통째로 들어갔다. 받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경순왕이 신라 왕 경부 경순왕 김부를 사신관으로 임명한다. 이게 태조 왕건 이야기죠. 이 왕은 고려 태조 왕건이 되어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볼까? 자, 빈민구제기관이 흑창을 설치했다. 바로 나오네. 바로 나오죠. 자, 우리 흑기사 태조 왕건 암기비법 흑기사 흑기사 흑창을 만들었다. 기인제도와 사신관제도를 통해서 호잭들을 통제했다. 흑창이라고 하는 빈민구제기관 이게 나중에 고려의 의창이 되고요. 이게 조선시대 환곡제도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정답은 1번 좋은 문제였고요. 심의목은 고려 성종 이야기 전물칠제라고 하는 교육기관을 만들었던 건 고려 예종 때 이야기가 되겠고요. 광독과 중풍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연호 고려 광종 이야기 전시과 제도를 마련하여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했다. 이 전시과 제도는 여러분들 고려 성종 때 처음으로 성립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목종 때 개정이 되고 문종 때 다시 완성이 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성종 때 전시과 제도가 처음에 시행됐다. 자, 고려 왕들의 어떤 내용들까지 확인하면서 우리는 정답 태조 왕건 1번으로 고려 시켜야겠습니다. 정답은 10번의 1번 자, 그 다음 11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자, 가에 대한 역대 왕조의 대응으로 오른 거 그랬습니다. 함길도 도절제사 김종서에게 전지하기를 동북지역의 형격 어쩌고 저 지금 이 가가 오랑캐를 물어보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 가가 지금 김종서 나왔고 쭉 내려가고 구석 나왔고요. 그렇죠? 구석 가장 똑 하기가 힌트 윤관 김종서 고려시대 인물이 아니라 조선시대 인물이 바로 김종서죠. 사군 육진 중에서 육진을 개척했던 두망강 호랑이 김종서 윤관은 여러분들 보다시피 동북구석을 설치했던 고려시대의 인물이죠. 여러분들 지금 인물 두 사람을 던져주고 이 가 문제를 물어보는 것은 정말 아주 좋은 문제였습니다. 바로 여진족에 대한 설명이죠. 여진족 신라문문왕 때 청방 인문표를 보내서 인질의 삭방을 요구했다. 이건 여러분의 문장가였던 문장가 신라의 아주 뛰어난 문장가였어요. 강수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거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당나라한테 보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고려 우왕 때 나세와 심덩북두 진포에서 외구에 대한 설명이죠. 창왕 때 박이 스시마섬 토벌하겠다. 이것도 외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일본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고려 태종 때 경승과 경원에 무역소 설치했다. 여러분 이게 답이 되겠죠. 자 무역소라는 건 여러분 태종 이방원 때 여진족들의 어떤 제한적인 무역을 허락하면서 그들의 어떤 노략지를 막고자 그들을 회유하고자 만들었던 무역하는 장소 무역소죠. 이거 여진에 대한 설명이니까 정답 4번이에요. 정말 좋은 문제죠. 광해군대 기후역조라는 건 일본과 다시 국교를 체계하고 나서 이후에 맺은 무역조약으로서 그쵸 다시 교역을 허락했던 무역을 허락했던 바로 그 조약이 기후역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여진에 대한 설명이니까 4번으로 가야겠습니다. 참 우리 여진이 여러분들 우리 한국사 공부할 때 자 여진이들이 나중에 조선 후기 때 후금에서 후금이 되고요. 후금 이 후금이 청이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금나라의 후손이다. 여진족이 세어내라고 금나라 아니었습니까? 금나라의 후손을 외치면서 만주족들이 세어내라고 후금이었죠. 여진족 만주족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여튼 4번으로 고려시하겠고요. 12번 자 이것은 양산 통도사 국장생석표입니다. 통도사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사찰 중에 4대 사찰 중에 하나 되는 아주 큰 절인데요. 자 이 절에서 여러분들 알 수 있다시피 자 국사 왕사제도를 두었다. 불교를 장렸던 나라 이 왕사 국사제도는 고려시대의 승과라고 하는 걸 통해서 승려들에게 왕사 국사라고 하는 직책을 두었던 이 불교를 떠맡뜨렸던 불교를 떠맡뜨렸던 바로 고려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고려 고려 자 고려시대에 대한 설명이니까 사만통보 해동통보와 같은 동전이 마련들어졌어. 숙종 때 특히 자 정답 1번이 되겠고요. 특산부로서 솔빈부의 말이 유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래가 유명합니다. 자 의주에 있었던 만상이 대청무역 청나라 나왔으니까 조선은 아니죠. 조선의 우리 후기 때 대상 만상이 있었고요. 자 동시전은 여러분 신라 이야기가 되겠고 자 덕대 역시 조선에 대한 이야기죠. 정확히 따지면 조선 후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자 지금 문제에서는 고려를 물어보는 문제였기 때문에 자 고려시대 때 코인 동전화폐가 등장했습니다.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 정답은 1번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각 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오른 거 그랬네요. 자 여러분들 우리 한능검 시험에서는 보시다시피 사진 문제 유적과 유물을 통해서 당시 시대를 읽어낼 거나 아니면은 문화적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 너무나 출제가 잘 되죠. 그래서 칼나잖아. 그쵸? 자 여러분들 지금 상감청자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왔고 청동정병 뭐 이런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고려시대의 유물들 특히 공예품들을 보면요. 좀 팁을 느껴요. 팁 어 색여넣는 걸 좋아해요. 색여넣는 거 뭔가 쉽게 말해서 코팅하는 걸 좋아해. 코팅 코팅을 좋아한다. 코팅 도자기에다가 삼감기법이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또 다른 색의 어떤 청동 아니 삼감기법이라 그래가지고 도자기를 깎아가지고 거기 안에다가 다른 이제 색깔을 채우고 그 다음에 코팅 유약을 발라가지고 코팅하는 거 삼감천자라고 하고요. 나무 목재에다가 그 조개무늬의 알록달록한 모습을 붙이는 게 나전칠기라던가 청동은입사라 그래가지고 청동 그 병이나 잔에다가 실을 딱 집어주고 은입사 정말 정교한 기술이라고 해요. 청동은입사라 그래가지고 실을 또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또 코팅한다든가 이렇게 새겨넣는 거 화려한 거 고려는 문신을 좋아 아 문신 문신 새겨 아무튼 뭔가 코팅하는 걸 좋아해. 바로 귀족적인 문화의 특색을 알 수 있는 거죠. 일단 나전책이 나와야겠고요. 이거 신라의 금관이잖아. 무령왕에서 발견된 그 뭐야 석수구 그쵸?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해어의 익류가능도라 그래가지고 고려시대 때 불화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역과 디귿 2번으로 골라주셔야겠죠. 자 여러분들 사진을 통해서 파악하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13번 받고 14번 문제였죠. 자 가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자 누가 거란 진영에 가서 단팔하겠는가 서희가 간대요. 자 서희 나왔고요. 고려 성종 때 자 고려 형종 때 지금 양규가 적을 무찔렀다. 자 여러분 서희는 거란의 1차 침략이고 양규는 거란의 2차 침략 때 활약했던 분이야. 이분 좀 대단하신 분인데 자 그럼 이 사이에 들어갈 말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2차 침략의 원인이 될 수 있겠고 1차 침략의 결과가 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정답은 여러분들 2차 침략의 원인이냐 1차 침략의 결과냐 뭐 이런 게 답이 될 것 같은데 자 보자고요. 묘청이 서경에서 난을 일으켰다. 서경천도 운동은 여러분들 한참 뒤에 가서 있었던 일 아닙니까? 고려 언젠입니까? 인종 때 있었던 일로서? 이자겸연도 마찬가지로 고려 인종 때 있었던 일이었죠. 자 강조가 정변을 일으켰고 이걸 구실로 해서 권한 애들이 쳐들었던 게 2차 침략이었지. 그러니까 2차 침략의 원인은 강조의 정변이 답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정답 3번 자 김윤호가 처인성에서 몽골 적장 살리타를 사살했다. 이 처인성은 지금 용인 에바랜드에 있는 데고 자 이건 몽골 침략 때니까 13세기 한참 뒤에 있었던 이야기죠 또. 자 다인철수 주민들이 충주에서 항전했다. 역시 마찬가지로 몽골 저항기 때 대몽항쟁기 때 있었던 이야기로써 한참 뒤에 가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맞죠? 우리 고려는 거란 여진 몽골 이 순서대로 고려를 쳐들어났던 애들이죠. 1번 2번 3번 지금 거란 스토리야 그중에서도 거란 1차 침략과 2차 침략 사이를 물어보는 거니까 정답은 강조의 정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내신 문제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인데 한능검 시험에서도 여러분들 아주 좋은 문제로써 손꼽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 2번 아 3번 3번 1번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죠. 다음 상황에 나타난 시기사의 모습으로 옳은 거 고르래요. 자 제국대장 공주 나왔고요. 이거 가지고만 여러분 알면 좀 참 좋겠지만 일단 원나라 나왔고 그쵸? 음 백성들이 힘들어했다. 뭐 이런 거 갖다 막 다 뜯기니까 그쵸? 결국은 원간섭기 때 이야기죠. 원나라 아주 1점짜리 쉽게 나왔습니다. 원간섭기 자 원간섭기 때 여러분들 우리 키워드들 볼까요? 영토가 축소되었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간산 많이 받았죠. 정동행성 그 다음에 왕권이 약화됐고요. 관제가 격화가 되었습니다. 맞죠? 수탈당했고요. 보다시피 그 다음에 몽골풍이 유행했죠. 이거 암기비법으로 여러분 해볼까요? 영정왕관조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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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간섭기 해야 되네요. 그리고 이 시기 때 권문 세족이라고 하는 애들이 고려시대 때 권력을 잡고 나라를 흔들어댔죠. 자 원종과 애노의 나는 여러분들 신라말 진성왕 때 신라말 있었던 농민반란이 되겠고 의천 이야기는 여러분들 고려 문벌기족 시기 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변발과 호복 이게 원간섭기 때 바로 몽골풍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정답 3번으로 가셔야겠죠. 자 구왕차류라고 하는 책은요. 여러분들 조선의 명종 때 만들어진 뭐라 그럴까 기근과 흉년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란 극복을 기원하며 초조대장경을 간행했다. 이건 여러분들 고려시대 때 고려시대 때 거란의 침략을 맡고자 만들어진 불교 경쟁이 되겠죠. 고려 초기 때 따라서 정답은 고려현종 때 이야기인데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6번 다음 사건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거 조이총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조이총 읽고 중망 가지고 또 확실하게 알 수 있고요. 양기도 나왔고요. 자 다 고려시대 스토리죠. 특히 무신집권기 초기의 권력기구가 중망이었고 초기 무신정권에 저항했던 문신들의 저항 중에서 손꼽히는 게 바로 조이총의 난입니다. 조이총 문신인데 총 든 거야. 조이총 문신들이 문신들이 내 총 들었어. 조이총 바로 문신들의 저항이죠. 문신들이 무신정변에 저항했던 스토리가 되겠고요. 따라서 무신정변이 터졌다. 정중부 이유방 등이 쿠데타 버렸죠. 무신정변 정답은 2번 자 노비 만적은 여러분 최충원의 노비 최충원의 노비 아니었습니까? 우리나라 최초 신분해방운동이었던 만적의 난 이건 한참 뒤로 가야 돼요.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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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자 그 다음 신돈이 전민 변종 도감을 만들었다. 음 이거 고려 공민왕 때 이야기가 되겠고요. 망이 망소이의 난 자 요건 여러분들 하측민들의 농민 반란이죠. 역시 무신지공기 때가 맞지만 지금 제시된 사건과는 관련이 없고요. 자 최충원의 교정거감을 만들었다. 제시정권이니까 무신지공기 뒤에 있었던 내용이죠. 자 우리 무신지공기는 잘라가지고 혼란기가 있고 안전기가 있었는데 혼란기에서 안전기를 접어들었을 때 최시정권이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왜 세습이 되니까 기억나죠? 자 따라서 정답은 2번 체크해줘서 선생님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문제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래요. 자 처음에 최우가 나라 안에 도적이 많음을 근신하여 용사들을 모아 매일 밤 수생하면서 포악한 것들을 금지했는데 이로 인하여 이름을 야별초라고 하였다. 야별초 그리고 이 숫자가 많아지자 나중에 좌우별초로 되었고요. 나중에 몽골에 체포되었다가 몽골에 끌려갔다가 도망쳐 나온 사람들을 모아서 신의군이라고 하여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까지 포함하여 삼별초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사실상 최시정권의 사병조직이었지만 고려의 최정예 부대 중 하나였고요. 또한 나중에 대몽항쟁이 끝날 무렵 개경환도를 거부하면서 몽골에게 원나라에 저항했던 부대이기도 하죠. 자 광군사의 통제를 받았던 건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선지죠. 광군은 고려 초기 때 정종이 만든 거란을 침략을 대비하게 만든 군대야. 그래서 광군을 통제하기 위한 게 광군사라는 관청이고 자 이거는 거란과 관련된 거 광군과 관련된 거니 정리 7조에 의해서 해산된 건 대한제국의 군대였고요. 4군 6진을 개척하여 영토와 역정했던 조선이죠. 조선. 개경환도의 결정에 반대하여 끝까지 저항했던 게 삼별초죠. 특히 여러분들 삼별초가 저항했던 루트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겠죠. 처음에는 강화도 그 다음에 진도 그 다음에 제주도 강진제 이렇게 저항했던 삼별초의 스토리까지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답 4번. 오케이? 자 유사시에 향토방해를 담당하는 예비군이 있었다. 향토 예비군이죠. 향토 예비군. 조선시대 때도 향토 예비군과 비슷한 게 있었지. 뭐 잡색군이나 소고군이나 자 정답은 4번. 자 18번. 자 고려시대의 인물인데요. 자 사문 중 한 사람이 모근의 초상화다. 이 모근 이색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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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분은 문화시종을 역임했고 특히 고려 후기 성략보급에 대표적 노력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이색. 이색의 제자들이 제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정몽주와 정구전.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신진사대부라고 하죠. 자 따라서 이색은 이색. 일단 찾아볼게요. 자 여공패설과 사략을 저소를 했다. 자 여러분들 사략이라는 말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공패설까지 모르더라도 바로 고려 말 역시 신진사대부대 이재현입니다. 이재현. 많은 친구들이 1번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로 숫자가 없네. 이런 문제 여러분들 소거법으로 풀어야 돼요. 소거법. 역사를 다 알 수는 없잖아. 우리가 그치 자 삼국사기는 김부식이니까 알고 있을 거라니까 이거는 여러분 일단 답이 안 될 것 같고 왜 고려 말이잖아 고려 말 김부식은 고려 중기적 인물이야 그 다음 문원공대를 만들었다. 최충이죠. 최충은 아니야. 마찬가지로 고려 중기적 대표적인 문물기족으로서도 유학자의 최충에 대한 설명이죠. 불교개혁을 주장하며 수산사 결사운동을 전개했던 건 아무리 승리 아니겠습니까? 지누리라고 하는 승리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거법으로 짠짠짠 이렇게 딱 긋다 보면 답은 1번 아니면 5번으로 여러분들이 좀 좁혀졌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색은 당시 성균관 고려시대 국자감의 명칭이 성균관으로 바뀌게 되면서 여기에 대사성이 되어 정몽주나 정도전 이런 뭐랄까 인재들에게 영향을 줬다는 사람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아 좋은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5번 자 그 다음 19번 문제 자 이제 조선가 얘기할텐데요. 조선 문제 나왔죠. 자 19번 가왕의 제의 시기에 사실로 오른 거 그랬습니다. 아 정말 재미난 자료 나왔어요. 여러분 자 우리 저기 청계천이 복원되면서 광통교라고 하는 옛날 다리가 있어. 이 다리에 있던 성물들 돌 돌 재료들이 있잖아 이 돌로 된 재료들 중에서 그 태조의 왕비였던 신덕왕후의 그 능에 있었던 병풍석과 난간석 등을 일부에다가 이렇게 딱 박아놨다고 해. 이거 누가 이렇게 했을까 왕비 묘지에 있는 돌들을 갖다가 누가 여기 다리 만들 때 이렇게 썼을까 바로 이방원 태정이었죠. 태정 태정은 왕제의 나라를 겪으면서 특히 1차의 왕제란 때는 자신의 이복동생이 세자가 되는 거에 불만을 품고 일으킨 반란이었기 때문에 자 그 자기의 새엄마 그러니까 개비였던 태조의 개비였던 신덕왕후에 대한 어떤 불만이 많았던 걸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유치할 수 있는데 태종 이방원에 대한 내용이 지금 적절한 사료로 나와 있어요. 자 태종 이방원 암기비법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한다면 양 양전사업을 실시했고요. 호패법을 시행했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명나라의 사대 외교를 펼치면서 신뢰 외교를 펼쳤던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사병을 없앴고 맞죠? 그 다음에 사간원을 독립시켰고 그 다음에 육조 지켜졌던 인물이야. 양호실 선생님 나이가 46살이다. 우리 애웠잖아. 자 여러분들 화통도감 고려 우왕 때 이야기고요. 경국대전 조선 성종 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비변사가 처음 설치됐던 건 조선의 중종임금 때 삼포회란 때죠. 그 다음에 이게 또 문화파트가 나왔네. 답 4번이죠. 4번 호 호 호닐 강리역대국도지도 야호 실 호 호닐 강리역대국도지도 원래 호패법이 나와야 되는데 호닐 강리역대국도지도가 나왔어. 호 닐 호날두인가? 호닐 호닐 미안해요. 호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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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맞춤법 잘못된 거지. 호닐 강리역대국도지도가 나왔죠. 정답은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셔야겠습니다. 여러분 7.4는 세종대왕 때 썼던 우리 국산 달력이니까 아니죠. 답은 정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정답은 호닐 강리역대국도지도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좋아요. 그 다음 20번 야 좋은 문제 별표 자 여러분 은대라고 하는 거 은대라고 하는 거 자 은대는 여러분들 왕의 비서실을 조금 다르게 부르는 표현으로써 여기 승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있습니다. 도승지 왕의 비서기구 비서실장 도승지 왕의 비서기구 바로 뭡니까? 은대라고 불렸던 왕의 말을 이어주면서 정치를 이어주었던 승정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좋은 문제였습니다. 자 승정원은 여러분들 왕명이 들어오고 나가는 곳으로써 왕명 출납이라고 하는 어려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바로 왕의 비서기구입니다. 왕의 메신저 역할 답은 1번 자 사헌부 사관홍과 함께 삼사로 불렀던 홍문관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천문기구와 기상관측기구는 이거 사천대라고 했죠. 고려시대 때 그 다음에 실록을 보관하고 관리를 조선 때는 관상감으로도 불렀고 고려시대 때는 사천대라고 불렀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고 자 그 다음에 실록을 관장하다가 이거 어디에 춘추관이 되겠지 춘추관 춘추관 국왕의 비서 사법기구로써 이거 의금부죠 의금부 의금부야 의금부 의정부 아닙니다. 왕의 직속 재판소로써 왕의 직속 사법기구 바로 의금부 대역죄인을 다스리는 곳으로써 이렇게 끌려가면 크 죽는 거였죠. 그쵸 자 정답은 1번 바로 승정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괜찮죠 이 승정원과 의금부는 둘이 묶어가지고 뭐다 그치 왕꽁강하기보다 여러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 21번 21번 자 선생님 집 근처에 이분의 묘지가 있어요. 선생님 집은 어디일까요 문제 그런 문제는 없어 진짜 선생님 집 근처에 이분의 묘지가 있는데요 집현전 학자로서 조선의 진짜 손꼽힐의 천재 중에 한 사람이었죠. 훈민정음에 적극 참여했던 인물로서 자 개유정난 수양대군 나중에 훗날 세조의 집권을 돋는 개유정난의 공신으로 또 책봉이 되었고 한명의 등과 함께 원상으로서 국정원을 원상이란 말은 여러분들 은퇴한 정치인을 높여 부르는 말인데 아 자 바로 엄청난 권력을 휘들었던 인물 조선의 천재 아 이 사람 신숙주입니다. 신숙주 이번에 한능금 이렇게 인물 문제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인물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진짜 신숙주는 우리가 배신의 대명사라고 하죠. 원래 세종대왕이 키워주고 문종이 이렇게 또 케어해줬던 신숙주가 그쵸? 사랑의 유지를 잡아들이고 단종에 쫓아내는데 그 세조의 집권에 앞장서면서 도왔던 우리가 배신자 숙주나물 숙주나물 이런 말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신숙주가 신숙주가 당대 최고의 천재였어요. 언어에도 능통했고 외국 문화에도 능통했고 이 사람은 눈빛이 되게 초밍했다고 합니다. 눈빛이 보통이 아닌데 신숙주의 눈빛은 눈빛은 신숙주처럼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대요. 아무튼 신숙주는 일본에 갔다가서 여행기라고 하죠. 일종의 해동제국기라고 하는 글을 쓰기도 합니다. 외교관으로서 활약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답은 5분이 되는 겁니다. 기행의 송에서 기년설 기년설이란 말은 1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이야기했던 건 1차의 송태죠. 이거는 이제 서인 측 이야기해야 되겠죠. 송시열 송시열 이야기해야 되겠고 이물모래가 송시열 유윤석제는 조광주 이야기해야 되겠죠. 서인의 송시열이 되겠죠. 그 다음에 향촌의 풍속교화를 위해 예한 향약을 시행하였다. 예한 향약 이 예한 향약은 이왕선생님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초로 백리척을 사용한 동국지도 백리척은 정상기가 되겠죠. 조선 후기 실학자이자 국학자였던 정상기 백리척 동국지도 이렇게 여러분들 오답을 통해서 인물 문제까지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요즘 한능검시원들이 인물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면서 난이도로와 변별력을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여러분들 꼼꼼하게 공부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 자 관염맹 조선시대 때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관염맹은 박연 음악가였죠. 박연의 상소로 세종대왕 때 악기를 연주했다고 합니다. 악기를 연주했대요. 이 세종대왕이 백성과 함께 더불어 즐기는 음악 여민낭 여민낭 너무 중요하다. 여민낭 우리 세종대왕 업적 아닙니까? 세종대왕이라면 우리나라의 역사에 예 악 사지를 완성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예악사지 예법과 음악과 역사와 지리 이런거 다 세종대왕 때 업적입니다. 진짜 예법 삼강행실도 삼강행실도 그 다음에 악 음악이죠. 여민낭이죠. 여민낭 역사 고래사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지리 지리 팔도도 다 세종대왕이 이야기잖아. 그치? 세종대왕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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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삼강행실도 아까 이야기했잖아. 이렇게 찾는거에요. 정말 좋은 문제에요. 아주 좋은 문제에요. 5번으로 골라주셔야겠습니다. 정말 좋은 문제였어요. 자 신문고를 태종대구요. 처음 만든거 삼수병 훈련도 가면 임진왜란 중이니까 선조대가 되겠죠. 자 붕당정치 폐단을 경계하거나 탕평비를 세웠던 사람은 바로 영조 임금이 되겠구요. 통치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대전 통편을 제청했다. 이거는 정조가 되겠죠. 자 태종대 처음 만들었구요. 훈련도가 선조대 임진왜란 때니까 그리고 여긴 영조 여긴 정조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따라서 정답은 세종대학. 우리 갓세종 킹세종 문제 정답은 5번으로 체크를 해줘야겠습니다. 자 좋은 문제였구요. 자 그 다음 23번 문제입니다. 낱말카드 좋은 문제죠. 우리 한능권 기본 문제에서 나오는 문제 늘 나왔어. 자 조선시대 때 상인을 물어보는 건데 어떤 상인이냐면 정부의 심부름으로서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자 나라에 납품했던 상인 자 국가에서 고용한 바로 공인이 되겠습니다. 이 공인은 대동법 시행 이후 국가의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상인으로서 자 이 공인의 등장은 대동법과 관련되기 때문에 정답은 공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대동법이 실시되었다. 쌀로 혹은 동전이나 옷감으로 대체했던 이 대동법으로 인해서 국가에 필요한 물건을 납품할 납품업자가 필요했고 그게 바로 공인이었죠. 대동법으로 인해서 공인이 등장했다. 늘 나오는 아주 중요한 역사 개념이죠. 정답은 4번 관수강급제는 성종 때 이야기 오케이 권원중보 이거는 고려 성종 때 이야기 헷갈리면 안되겠다. 여기는 조선 성종 여기는 고려 성종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대동상인은 여러분은 신민회가 만들었던 우리 애국계몽운동기 때 국권피탈기 때 있었던 근대적 상회사가 되겠습니다. 회사가 되겠고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난정권 폐지됐다. 정조임금 때 이야기죠. 자유로운 상행위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죠. 자 정답은 여튼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4번입니까? 음 자 우리 서울 사는 친구들 아주 좋은 문제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 자 서울 한강 우리 서울의 한강 자 당시 서울의 도성을 한성이라고 불렀죠. 조선시대 때 수도 서울 한성 한양 한양이라고 했죠. 여기 주변에 성광 바로 이 성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거든요. 옳지 않은 거야. 문제 잘 봐야 돼. 정두전이 조선을 설계했던 디자이너야. 이거 다 했겠지. 했어 했어. 도성 조축 도감 도감이란 말은 여러분 관청이니까 이 도성을 축조하고 관할하는 어떤 관청 당연히 맞겠죠. 자 후금이 침략에 맞서서 정봉수가 항전했던 곳은 용골산성이에요. 용골산성 용골산성은 저기 평안도 용천입니다. 아니 아니요. 평안도 용천이니까 저기 한반도 북쪽이니까 아니 아니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축성기술을 알 수 있는 곳 당연히 맞겠지.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서울을 경성이라고 불러버리면서 일본 아이들이 도시정비계획을 하면서 좀 많이 훼손되는 것도 있었죠. 여러분 소고법으로 풀어야만 했을 것 같은 문제인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후금의 침략에 대비해서 정봉수 정봉수는 일단 정봉수를 모르더라도 후금의 침략 한반도 북쪽에서 싸웠을 것 같으니까 왠지 이건 아닐 것 같고 서울은 아닐 것 같잖아.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짐작해서 풀면 좋겠지만 정확한 개념을 통해서 접근한다면 이 용골산성은 평안도우니까 아닌 거죠. 서울이 아닌 거지.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옳지 않은 거 3번 자 그 다음 25번 문제 자 우리 권율장군 나왔고요. 권율장군은 무슨 대첩? 행주대첩이야. 행주대첩 행주대첩이 또 나왔잖아. 그쵸? 자 우리 임진이란 때 3대 대첩이라고 한다면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 그 다음 권율장군의 아니 김시민 장군의 진주대첩 권율장군의 행주대첩이란 말이지. 이순신 김시민 권율 그쵸? 그쵸? 이게 임진이란 때 3대 대첩이야. 그러다가 휴전협정이 열리고 나중에 휴전이 결렬되고 다시 일본에 다시 쳐들어오죠. 그게 정유재란이었지? 그때 글자가 왜 이래? 명량과 노량이 있었죠. 이건 임진이란이 아니라 이건 정유재란이야. 정유재란. 그 이후의 사실은 여러분들 임진이란 전투가 아니라 정유재란 사항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나을 게 있다. 지금 친절하게 정유재란이 터졌다. 임진이란 이유를 물어보는 거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최영장군이 홍산에서 대승을 거뒀거든 고려 말에 있었던 승리야. 고려 말에 있었던 승리라고. 이순신 한산도는 행주대첩보다 조금 앞에 있고요. 그 전 이종모가 쓰시마섬을 토벌했다. 세종 때 이야기죠. 신립장군이 탕금돼서 패배했다. 임진이란 개전 초기 사항이야. 임진이란 터지고 나서 바로 있었던 사항이지. 개전 초기 때. 이 전이야. 훨씬 전. 전쟁 초기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명나라고 도와주게 되고 남해안에서 이순신 장군과 자 그 다음에 김시민 장군. 그리고 나중에 서울을 사수하겠다. 행주대첩. 이런 임진이란 상대대첩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자 그 이후 스토리는 3번밖에 없는 겁니다. 정답 3번으로 체크해 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 26번 자 26번 정근대상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26번 어려운 문제였어. 어려운 문제. 펼쳐치세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올 겁니다. 몇 번 한 번씩 나온 적이 있었는데 자 감히 대비마마를 욕보이다니 대비마마는 왕비를 높여보려는 말이야. 그러니까 왕의 어머니겠지 아무래도 자 왕의 어머니를 높이 욕보이다니 이 벽서 그 다음에 이 벽서는 양지역 벽서다. 이 그 유명한 양지역 벽서사건인데 우리 역사공부원치고 양지역 벽서사건이 뭐야. 이 양지역 벽서사건이 뭐냐고. 바로 이게 명종 때 있었던 조선 명종입니다. 을사사와 전에 있었다. 어떤 그런 스토리를 알 수 있는 건데 바로 양지역이라고 하는 지금도 우리 서울의 양지역이 있잖아. 여기에 벽서 벽에 붙은 낙서인데 이 낙서가 바로 여주 여자가 주인이 돼가지고 정권을 잡고 흔들어내니까 나라가 망할 것 같다. 어쩌고쩌고 하면서 지금 당시 조선의 문정왕후 명종의 엄마였어. 명종의 친엄엄이야. 명종의 왕후. 그리고 문정왕후 등에 업고 척신 정치의 대두였던 바로 윤현영. 윤현영. 명종의 외삼촌이죠. 명종의 엄마. 문정왕후와 명종의 외삼촌. 윤현영. 이들의 어떤 전행에 대해서 당시 비판했던 글이 이 양지역 벽서사건입니다. 이걸로 통해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을사사와 을사사와가 터지게 되는데요. 을사사와. 나중에 을사사와가 터지게 되는 또 하나의 배경이 되는데 외척간의 세력다툼으로 을사사와가 터졌다. 당시 대윤과 소윤의 싸움.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인종의 외삼촌이었던 윤현계열과 명종의 외삼촌계열이었던 윤현영. 여기를 대윤이라 불렀고 스몰윤 소윤이라 불렀는데 소윤이 대윤을 어떻게 한 사건? 뽀샤버린 사건. 이걸 을사사와라고 하는데 명종 때 있었다는 겁니다. 양지역 벽사사건도 명종 때 있었고 을사사와도 명종 때 있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셔야겠고요.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 선조 때 이야기고. 서인이 반정을 일으켰다. 인조반정이니까 광해군 때 이야기죠. 인조반정이 이야기야. 인조반정. 사림이 중앙에서 진출하기 시작했다. 이건 조선성종 때 이야기죠. 조선성종 때. 홍구를 견제하고자. 김종직이 조의재물이 발달했다. 무오사와는 연상궁 때 이야기고. 폐비윤 씨의 죽음. 이건 여러분 갑자사와죠. 연상궁 때 있었던 이야기가 되겠죠. 시기적으로 여러분들 명종 때 이야기가 딱 되는 거니까 답은 을사사와 답 2번이 되겠습니다. 좋은 문제였고요. 우리 4대 사와 중에서 을사사와가 제일 잘 안 나오는 사와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시험에서 이번에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27번입니까? 아 정근대사와 이번에 정근대사와 좀 많이 나왔네요. 27번까지 보고 올해 조금 끊고 바로 가겠습니다. 자 정조가 이상적 도시를 건설했다. 수원화성 아닙니까? 장영경을 만들었고요. 바로 수원화성이죠.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 무덤이 있었던 수원. 현룡원이라고 하죠. 여기 수원화성. 자 고종이 아관파천 이후에 항공한 곳에 경운궁이 되겠습니다. 고종이 러시아 공산관에서 환공을 하죠. 경운궁으로.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경운기 타고 환공을 해. 미안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포로와 공심돈. 이거 있었어. 수원화성 있고 당백전을 발용하여 경운궁을 다시 만들었죠. 성산대원궁이. 자 정의학용이 고안한 거중기를 통해서 공사기간을 단축했고 자 정답은 니은과 리을밖에 안 돼요. 화성에 대한 설명은 오케이. 기역이 경운궁. 덕수궁이라고 떠죠. 그 다음에 디그시츠. 경북궁인구가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걸러가지고 풀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요. 28번 뭐야 이것도 정근대사였어. 정근대사 끝까지 갑시다. 좋아요. 자 어려운 문제 아 이거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 정말 어려운 문제였어. 자 신홍이 웃으며 말하기를 대저 땅덩어리 하루 동안에 한 바퀴를 도는데 땅 둘레망 9만 이라고 하고 하루 12시다. 9만 이는 넓은데 12시간 도니 번기는 포탈마다 빠르다. 자 지구가 돈다. 지구가 돈다. 지구가 돈다. 바로 지구가 돈다. 지구가 돈다. 돈다 돈다. 지구가 돈다. 누굽니까? 홍대용이죠. 홍대용. 홍대용의 그림입니다. 홍대용. 홍대용. 너 어디야? 저 홍대용. 홍대용이야. 그냥 허생전 나왔습니까? 우리 국어 공부를 심한 친구들 한우는 공부를 심했겠지만 우리 허생전 바로 유통에 대한 중요성 이야기하면서 바로 박지원의 허생전 작품이죠. 두 분 다 공통점이 조선 후기 실학자 중에서도 상공업의 육성을 강조했던 중상주의 실학자. 다른 말로 북학파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답 찾을 수 있어? 오케이. 갑술왕국으로 전개해서 추출된다. 경, 기, 갑. 서인이 승계했으니까 남인이 이제 추출된 거죠. 자, 양명학을 연구했다. 소론의 일부계열. 정제도 같은 사람들이죠. 소론계열. 서울 출신 규장각으로 검사했다. 뭐 이덕무, 박재가, 유득공 이런 분들이 당시 서울 출신으로서 정조에게 예쁨을 받고 규장각 검사관으로 등용됐던 인물들이야. 연행사 이론으로 청에 다녀와 연행목을 남겼다. 그렇죠? 청에 다녀와서 연행목을 남겼다. 그 다음에 아, 근데 이거는 여러분 박지원에 다녀와요. 박지원. 자, 아, 잠깐만. 연행사 이론에서 청에 다녀와서 연행목을 남겼다. 아, 이게 되겠네요. 두 분 다 중상주의 북학파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미안해요. 4번. 자, 그 다음에 농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화폐 사용을 반대하였다. 아니죠. 이분들은 화폐 유통과 소비의 활성화 중상주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반대하자고 찬성하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4번. 4번. 자, 민화의 이야기. 조선 후기 때 대표적인 서민문화의 특징이죠. 옳지 않은 거니까 너무 쉬운 문제죠, 이거. 판소리, 탈춤, 장시, 한글, 소설. 이거 여러분들 다 조선 후기 때 서민문화의 상징 아닙니까? 병란도는 고려시대 때 무역항으로서 예선강을 하고 있었던 국제 무역항이야. 여기에 아라비아 상인들이 왕리하게 되었고 고려라는 나라가 사방세계에 알려지면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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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가 된 거잖아. 이거 고려시대의 무역항인 거잖아. 통나라도 나왔고. 조선 후기 물어보는 건데 다 몇 번? 옳지 않은 거 5번이지. 이제, 이제, 이제 30번부터 여러분들 근현대사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자, 밑줄금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거 그랬습니다. 자, 인천에 있는 강화도 강화도 보면 여러분들 광성보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자, 광화부, 광성보부터 어재현 장군도 딱 그게 딱 서있거든. 야, 바로 이게 신미양유의 접점지였죠. 자, 우리 광성보 그 다음에 어재현 장군도 나왔잖아. 신미양유죠, 신미양유. 자, 신미양유는 여러분들 자, 병제 병 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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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병인 박해 때문에 병인 양유가 터졌고요. 제네럴 셔머너 사건 때문에 신미양유가 터졌고요. 남현군묘 독을 사건 오페르트 독을 사건이 있었죠. 자,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신미양유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페르트 독을 사건 다음 바로 라가 되겠죠. 순서 문제 어렵지 않죠? 자, 다음 문제 31번 이 그림은 프랑스 일간지에 실린 사파로 파리 망국 박람회장에 설치된 한국관의 모습을 담고 있다. 자, 지금 황제로 직위한 뒤 개혁 자, 광무개혁이죠. 고종이 대한제국을 수립하고 나서 실시한 일련의 개혁들을 광무개혁이라고 했습니다. 황제가 개혁을 했다. 고종 나왔으니까 대한제국 광무개혁이라는 거 쉽게 찾을 수 있겠는데요.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광무개혁 때 내용 해당하는 거 고려라 그랬어. 자, 우리 광무개혁 때 키워드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지계꾼의 원수 암기비법 지계꾼의 원수 시진핑 지계꾼의 원수는 시진핑 전철타고 국제여행 뭐라고? 전철타고 국제여행 전철타고 국제여행 전철타고 국제여행 전철타고 국제여행 한번 가볼까요? 자, 지계를 발급했다. 군사지도로서 시위대와 진위대를 증강했다. 의학교를 만들었고 원수부를 통해서 황제가 육군과 해군을 통수했다. 전기회사 만들었고요. 철도 가설됐고요. 대한고 국제를 반포했죠. 연애주에 해삼이 통상산부를 설치하게 됐고요. 대한천일은행과 한선은행을 만들었죠. 의자가 나왔습니까? 의학교 광저 다 성공. 암기비법으로 여러분들을 접근하셔서 풀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일단 소거법으로 풀어도 됩니다. 암기비법을 모르더라도 건양, 을미개혁이야. 신식구대 별기군 개화정책 때 만들었던 통리기무암은 아래에서 만들어졌던 거죠. 방국을 설치했다. 한선승부 한참 전에 있었던 이야기고요. 독립공채 발행했다. 이거는 임시정부 일제강점기 때 임시정부가 했던 역할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좋은 문제 암기비법으로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32번 문제입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거 그랬네요. 자, 지금 순서가 고부봉기, 황토현 전투, 전주와야 일본의 경국군 침략 때문에 청일전쟁이 더불어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2차 봉기가 나타났고요. 2차 봉기는 우금치 전투를 패배하게 되었다. 2차 전투의 키워드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들 남접과 북접이 연합했다. 농민적 성격을 띄고 있었던 남접과 종교적 성격을 띄고 있었던 동학의 북접이 연합했다. 바로 이게 하나, 둘, 둘이 모였다. 2차 봉기였죠. 맞습니까?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교정청 설치는 전주와야 이후가 돼야겠고요. 전봉주 최초는 우금치 전투 이후가 되는 거고요. 13도 창의군은 정미병 때 이야기니까 답이 될 수 없고 안엑사 이용태가 파견됐던 건 1차 봉기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 사이에는 들어가겠지. 정답은 5번. 그 다음 자, 청의 알선. 알선이란 말은 소개해줬다는 소리죠. 청의 소개로 서양감해준 최초의 조약이다. 자, 바로 조미수호통상조약. 조선과 미국이 서로 조약한다. 조미수호통상조약. 줄여서 조미조약이라고 할게요. 이 조미조약은 여러분들 미국과 맺은 최초의 조약. 그리고 더불어 서양감에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이 조약의 영향을 그렸기 때문에 결과 나아야겠지. 자, 미국과 국교를 수립하고 자, 우리가 미국의 초빙받아서 건너간 보빙사절단이 나오죠. 맞죠? 물론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원인은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 이름이 있고 맞습니까? 정답은 뽀빙사. 뽀빙사가 되는 거니까 답은 몇 번? 뽀빙사, 뽀빙사, 뽀빙사. 3번이 되겠죠. 자, 강화도 조약에 대한 설명이고요. 김홍집이 국내 조선책략이 되었다. 이전의 이야기죠. 운요호는요. 역시 강화도 조약의 배경이 되는 거니까 강화도 배경 그 다음에 통리기만문은 강화도 조약 이후 개화정책 추진기구로서 1880년의 일입니다. 조미수호통상조약은 1882년의 이야기거든. 답이 될 수 없어요. 맞죠? 정답은 3번 좋은 문제였고요. 보빙사절단, 민영익이라는 인물까지 조금 더불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34번 여러분들 키워드를 잘 찾으시면 됩니다. 항상 우리 한국서시험은 태극서관 나왔죠? 대한민국 신부 태극서관 나왔습니다. 태극서관 지금 태극서관, 태극서관, 태극서관 똑같은 나라가 3번 반복되고 있어. 엄청난 힌트를 준 거야 지금. 그리고 대성학교까지 나왔죠. 바로 백성을 새롭게 하는 단체 신민회가 되겠고요. 신민회는 여러분들 공화정을 지향했던 비밀단체예요. 신민일단체였죠. 맞죠? 안창호, 양기탁 이런 서북지방의 지식인들이 만들었던 민족단체로서 자, 학교 여러 개 세웠죠. 대성학교 그리고 훗날 신흥강습소라고 하는 무관학교를 만들기도 했던 그 신민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안창호와 양기탁 신민회를 이끌었던 간부들이야.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민일당 설립운동은 일제강장기 때 1이니까 관련이 없고요. 러시아의 자령도조차 요구를 저지했던 건 바로 독립협회에 대한 설명이야. 파리강화에 독립총원서를 제출했던 건 김규식 오케이 국문연구서를 세웠다. 이건 여러분들 주시경 선생님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35번 문제 좋은 문제 나왔습니다. 참고로 61회차에서 이분이 나왔습니다. 바로 베델이란 분이죠. 영국인 베델. 한국을 사랑했던 분. 내가 죽더라도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당에 묻히기를 원한다. 아, 베델이 아니죠. 헐버트죠. 헐버트. 아, 미안합니다. 헐버트야, 헐버트. 정말 미안합니다. 헐버트. 죄송합니다. 헐버트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헐버트 선생님이야. 왜 헐버트 선생님이야? 유경경호는 영어 교사라서 초빙이 됐었고 이분이 대한제국의 멸망사를 출간하게 됐다. 그리고 한국인의 권리를 위해서 싸웠던 분. 헐버트. 이분이 61회차에서 우리 선지로 등장했는데 세계 최초 우리나라의 세계 지리서인 3인 필지를 저술하신 분이기도 해요.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앞에 61회차를 좀 공부했던 친구들은 62회차에 나왔던 이번 35번 문제를 맞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눈검은 직전에 2회차 3회차를 좀 풀어보는 게 다음 회차를 준비할 때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걸 여번에 35번 문제를 통해서 좀 여실히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줬으면 좋겠네요. 화폐정리 사업을 주됐던 건 재정고문이었던 메가다. 오케이? 여성교육교제인 이와학당을 만들었던 그 이게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스크랜턴. 그 다음에 친인인사인 스티븐슨을 사살했던 건 장인완 열사 전명원 열사가 되겠죠. 위치까지 하면 좋겠지. 샌프란시스코. 오케이? 그리고 이 스티븐슨이 1차 고문 1차 한릴렙약 때 외교 고문으로 건너왔다는 것도 알고 계시하겠고요. 맞죠? 특히 이 메가다 같은 경우는 제정고문으로 왔었고. 오케이. 그렇게 연결지면 좋겠죠. 그 다음에 국채보상운동을 적극 참여했던 분. 단연 보국대를 써서 음. 아, 미안. 논설 단연 보국체를 써서 이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했던 건 바로 뭐, 사상돈 양기탁 이런 분들이 되겠죠. 특히 사상돈 선생님이 되겠죠. 정답은 2번. 3인 필지. 나왔던 선지기 때문에 아주 좋은 문제였습니다. 2번으로 골라주셔야겠고요. 자, 36번 가겠습니다. 자, 가단체는 여러분들 왼쪽만 갖고 있는 가단체를 찾기는 힘들 거야. 오른쪽이 바로 힌트가 되는데 바로 관민공동회죠. 아버지께서 10년 전 관민공동회에서 자, 아버지 연설의 간명을 받았다. 아우, 효자네요. 자, 관민공동회를 열었던 단체 바로 독립협회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독립협회는 만민공동회 그리고 관민공동회를 개최했던 단체로서 자, 외국에 대한 특히 러시아에 대한 이권침탈을 저지했던 단체 그리고 나중에 관민공동회에서 헌의육조를 채택해서 고종에게 건의했죠. 그리고 이 헌의육조의 핵심 내용은 중추원 관제를 선포한다. 의회 국가를 만들자. 입헌 군주 국가를 만든다라고 하는 그 지향점을 두고 있었던 단체가 독립협회 아니었습니까? 그쵸? 자, 황무진 개강권 요구를 저지했던 건 보안회가 되겠고요. 보안회. 중추원 개편을 통한 의회 설립을 추진했다. 이게 바로 독립협회에 대한 설명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아주 좋은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농촌개몽운동을 위한 분하로드운동. 분하로드운동. 분하로드운동은 동아일보가 주도했던 문민퇴치운동이었죠. 구미위원부를 설치했다. 대한민국 이미시정부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특히 이승만을 파견했다는 것까지 알고 계셔야겠죠? 그 다음에 평등한 권리를 위해 주차한 여권통문. 이거는 이제 한양여랑도 관련이 되는 단체인데 되는 건데 여권통문. 우리 북촌 여성들이 했던 여권통문이었죠. 이게 연도가 좀 잘 나와. 시험에. 1989. 아, 1989. 1898. 여튼 정답은 동의배표와 관련된 건 2번으로 골라주시면 적절하겠네요. 자, 37번 갑니다. 배표 쳐볼까요? 아, 좋은 문제죠? 자, 정우회 선언 나왔습니다. 자, 사회주의운동단체인 정우회가 정우회 선언을 통해서 민족주의과 연대할 의지를 밝힌 선언. 정우회 선언이죠. 이 정우회 선언을 통해서 신간회가 결성이 되고 이 신간회가 뭘 도와줬다? 자, 광주학생학용운동을 도와줬다는 건데 그로 인해서 나중에 해소되는 모습까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신간회가 광주학생학용운동을 도와줬다. 늘 나오는 선지. 늘 나오는 답안지였습니다. 정답은 1번으로 쉽게 골라주셔야겠고요. 임병찬이 독립의본부를 조직했다. 이거 1910년대 비밀결산 내용입니다. 봉오든 전투 1920년에 있었던 승리가 되겠고요. 28 독립선언 1919년 3.1운동에 영향을 줬던 독립선언이었죠. 조선의용대 우한지역 한커후 지역에서 창설된 중국 본토에서 조직된 최대 규모의 항일투쟁 무상부대였죠. 자, 신간회가 만들어진 게 27년 상황이고 신간회가 해소된 게 31년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광주학생학용운동이 29년에 있었기 때문에 27년에 결성된 신간회가 29년 광주학생학용운동을 도와주다가 31년에 해소가 되는 겁니다. 이 스토리가 바로 37번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정답은 1번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 38번 볼까요? 자, 38번 너무 중요한 사람이다. 참고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미래인 교과서라던가 기타 교과서에 이분의 사진이 실려있습니다. 박용만 박용만 만만 브라더스 이승만을 케어했던 박용만 하와이 미주 지역에서 정말 항일투쟁의 어떤 대표적인 영웅이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분 정말 뭐 네브라스카주에서 대학을 다녔다. 이런 걸 모르더라도 대조선 국민군단 대조선 국민군단 박용만 선생님이 하와이에서 조직한 무장투쟁 부대였어. 여러분 네브라스카주가 미국이 있는 거니까 미국? 미국? 미국이니까 멕시코 미국이 아니잖아. 미국이 아니고 어? 어? 하와이겠네. 이렇게도 풀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 영어 단어를 통해서도 아무튼 쉬운 문제였지만 대조선 국민군단 박용만 선생님이 만든 거 정답 하와이 미주 지역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좋은 문제였고요. 우리 특히 독립운동은 10년 내 국외 독립군 기지건설 무대 파트에서는 각각 지역별로 여러분들 대표적인 그 무장투쟁 혹은 독립운동 단체들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숙모학교 신한청년당 대한국민의회 그 다음에 서간도 같은 경우는 경학사 부민단 이런 거 알고 계셔야겠죠. 자 정말 좋은 문제 39번 여러분 이 문제는 항상 항상 나오는 문제 항상 나오는 문제 회차별로 빠지지 않고 커니 나왔던 맨날 문제 알았지? 한중연합작자 언제? 만주사변이유니까 1930년대 어디? 만주 특히 한중연합작자 여러분들 남만주와 북만주 이렇게 우리 나눠서 공부했잖아? 남만주 국민부 북만주 혁신의회 중요한 건 이들이 정당과 군대를 만들게 되는데 혁신의회가 희응자 한국 당과 독립군 자 국민부는요 조선혁명당과 조선혁명군 자 더 중요한 건 인물이죠 인물 한독군을 이끌었던 게 파란하늘 장군 지청천 왜? 하늘을 위에 있으니까 북만주가 지청천 아래는 양세봉이죠 자 왼쪽의 인물이 양세봉 장군님이시고요 오른쪽이 지청천 장군입니다 왜? 왜? 그럼 여러분들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바로 한중연합작전 근데 이 문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게 전투까지 물어봤단 말이야 자 북만주는요 여러분들 대정자련 전투 쌍성보 전투 사도하잔 전투 대전자령 전투 쌍사자 전투가 있어 오케이? 남만주는요 영능가 전투 흥경성 전투 여흥사자 전투와 쌍사자 호랑이 전투가 있다 북만주 지청천에 한국 독립군이 승렸던 게 쌍사자 전투이기 때문에 쌍사자 대전자령이 나왔거든요 정답은 3번으로 체크를 해주셔야겠죠 정답 3번입니다 다 오답을 체크해 드릴 겁니다 조선혁명감부학계는 여러분들 김원봉이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대한광복회는 박상진이 만든 거고요 중강단 중강단 여러분 북동군정서 김좌진 이쪽 계열이죠 황포군관학교 입학하여 군사훈련 받았다 역시 김원봉이 의열단 계열들이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으로 올바르게 체크를 해주셔야겠고요 자 40번 자 중일전쟁 이유다 중일전쟁 이유 항상 연도는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건데요 자 바로 민족 말살 통치가 엄청나게 강하게 이루어지던 그 시기죠 자 고때 일제강점계 정책으로 옳은 거 골라라고 했습니다 치안유지법은 1925년 법이잖아 토지조사량은 1910년대고요 헌병경찰 10년대고요 자 국가총동법 때 키워드가 공출과 배급이란 말이니까 답은 4번으로 쉽게 고를 수 있겠죠 자 보통학교 연안을 4년으로 했던 건 10년대에 무단통치 시기 때 조선인들에게 보통교육 연안을 4년으로 축소시켰죠 1차 조선교육령에 대한 설명인데 10년대니까 답이 될 수 없고요 답은 4번으로 체크해줘야겠죠 자 41번부터는 자 또 좋은 문제가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충칭이란 단어를 찾으세요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이 있죠 자 아이고 어디로 가버렸어? 임시정부 자 임정이 충칭에서 한국광복군을 창설했고요 그에 이듬해 41년에 건국강력을 반포합니다 특히 조서왕의 삼균주에 입각하여 건국강력을 반포하게 되죠 조합작 7원칙은 여러분들 46년 이후에 있었던 거니까 이거는 해방 이후에 있었던 사실이고요 경학사 10년대 비밀 10년대 나라밖에 독립군 기지건설 단계에서 나오는 말이고 조선혁명사는 신치호 선생님의 글입니다 의열당과 관련된 그 앞에 있었던 내용이고 조선 맞춤법 통일화가 표준에 제정했다 이거는 여러분들 조선어 학회에서 있었던 일이죠 삼균주의를 기초로 한 건국강력이 반포했다 바로 임시정부가 충칭에서 정착한 이후에 있었던 스토리가 되는 거니까 답은 5번으로 체크해 주셔야겠습니다 좋은 문제였고요 42번 가겠습니다 이게 제주도의 4.3항쟁 기념관에 있는 비석입니다 비석에 아무로 백비라고 하죠 백비 아무도 써있지 않아 왜 역사적 평가가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는 걸 상징한다고 하죠 자 제주 4.3 사건 제주 4.3 사건 제주 4.3 사건이 나왔는데 단독 문제로 나온 거는 조금 보기 드문 사례인데 그만큼 이제 역사에 어떤 관심을 조금 더 역점 두고자 나왔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제주도 있었다 가슴 아픈 비교적 4.3 사건 자 이 4.3 사건은 설명 자 유신헌법이 철폐를 요구했다 아니죠 유신헌법이 철폐를 요구했던 건 예를 들어서 3.1 민주 구국선언이라던가 개헌 청원 100만의 서명운동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자 통일주식 국민의회가 설치되는 결과를 가졌다 유신헌법이 되는 내용이죠 자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 노무현 정부 때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어떤 이런 역사적인 움직임이 있었죠 4.1사 호원 절폐와 독재 탓으로 요구하는 건 1987 바로 6월 민주항쟁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귀속재산 처리를 위한 신한공사 설립의 계기가 되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미군정 시기 때 만들어진 게 신한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시 일본이 버리고 간 재산들 이걸 관할하기 위해서 미군정이 만든 회사가 신한공사가 되는 거죠 미군정 이야기죠 답은 3번으로 여러분들이 골라주셔야겠고요 4.3사건과 관련된 문제들은 또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여순 사건과 또 연결 지어야겠고요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이 반대하는 움직임이었다 뭐 이런 게 키워드가 되겠죠 자 43번 문제 또 가슴 아픈 사건이 나왔습니다 이 보도연맹 사건은 여러분들 한국전쟁, 6.25전쟁 때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당시 한국전쟁 전에, 6.25전쟁 전에 북한에서 남한으로 전향한 사람들을 보도연맹이라는 이름으로 가입을 시켰고요 또한 그 체제의 어떤 경쟁 속에서 이 보도연맹을 가입할 때 막 쌀도 주고 그랬다고 하죠 그래서 정말 쌀 받고자 그냥 보도연맹이 뭔지도 모르고 가입한 사람들 좌익들을 전향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였는데 전쟁이 터지고 나서 보도연맹원들을 나중에 다 학살해버리죠 왜? 배신하는 우려가 있다 사전에 실을 말려버려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모를 내세우면서 그 보도연맹원들을 학살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대피해서 당시 국가가 올려기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울산 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추모식에 보내는 편지 맞아요 자 한국전쟁, 6.25전쟁 중에 있었던 가슴 아픈 일이 되겠습니다 자 6.25전쟁은 여러분들 1950년 6월 25일에 발생했고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협정으로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때를 우리가 6.25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문제 가겠습니다 63시위는 할일협정에 반대했던 시위였어 64년도 있었던 시위고요 에치슨 사냥 50년 1월에 있었던 시위입니다 브라운 곽서 66년이 되겠고요 부마항쟁 79년이 되겠습니다 인천 상륙적전 50년 9월 15일 날 있었던 전투가 되는 거야 자 여러분들 시기상으로 딱 들어가는 게 뭐가 밖에 없습니까? 또로로로로로로롱 당연한 게 있죠 6.25전쟁 하면 바로 나오는 게 바로 인천상유천장 아닙니까? 답을 따라서 5번으로 쉽게 체크해 주셨을 수 있네요. 다음 문제 갑니다. 44번 문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근데 이 개헌안이 뭐래요? 내가 책임지 개헌안이래. 그리고 허정의 과도정부가 총선거를 실시하면서 전국에 많은 별거가 있을 것이다. 이 개헌은 여러분 3차 개헌입니다. 우리나라 처음이자 마지막인 내각책임제 개헌안으로써 당시 이승만 정부가 4.19혁명으로 무너진 이후 허정의 과도정부에서 개헌안을 추진한 게 바로 3차 개헌안이었단 말이지. 우리나라 처음이자 마지막 내각책임제. 의원 내각제라고 해도 돼요. 이 개헌안에서는 총리에게 실권을 부여한 거죠. 그리고 또한 양원제라 그래가지고 국회를 둘러 운영한다. 어떻게? 양쪽으로 양원제. 미니언과 차미언 이렇게 운영했던 게 바로 이 3차 개헌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니언과 차미언 이 양원제를 골자로 한 내각책임제 개헌안이 3차 개헌이었기 때문에 답을 골라주신다면 여러분들 이게 정답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개헌에 따라서 수립된 정부가 장면 정부였죠. 물론 대통령은 윤보선이었지만 내각책임제 헌법 하에서는 총리한테 실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로 윤보선 정부라고 하지 않고 장면 정부라고 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셔야겠죠. 반민법은 여러분들 이승만 정부 초기에 있었던 재원국께서 만든 법이었고 2차 미소공동회가 결렬됐던 건 해방 이후 혼란했던 정부 수립 과정 중에 있었던 일이죠. 평화통일 주장한 진보당의 조보안 사건은 여러분들 58년이 있었던 일이고요. 이승만 정부 때 유상매수 유상분배 역시 이것도 이승만 정부 때 재원국회에서 만든 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 다음 정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건 그랬거든요. 포항제처소 1차 석유파동 소식 1009달러 77년. 석유파동 1차 석유파동 73년. 포항제처소 74년. 자 다 연도가 어느정도입니까? 70년대 유신정부 박정희 정부 때 이야기죠. 정확히 말하면 70년대 유신체제 이후죠. 박정희 정부. 자 박정희 정부 때 사실로 오른거 그랬습니다.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을 심의한다. 최저임금법이 전두환 정부 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최저저저저저저저 전두환. 오케이. 금융실명제는 금영실명제. 김영삼 정부 때. YS. FTA. 자유무역협정은 노무현 정부 때죠. 전국민주노동조합촌연맹. 민주노총이라고 하죠. 이거는 여러분들 김영삼 정부. YS 정부 때고. 그 다음에 정부의 도시개발. 광주. 이게 경기도 광주입니다. 정부의 도시정책에 반발해서 도시 빈문들이 저항했던 광주대단지 사건은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거니까 다 5번이었고요. 상당히 좋은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정치사 문제뿐만 아니라 현대사 공부할 때 각 정보별로 경제사회의 어떤 그런 문화적 내용까지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좋은 문제였어요. 46번. 46번. 자. 님을 위한 행진곡이죠.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없이. 이게 5.18 때 불렸던 노래로서 당시 계엄군에 맞서 희생했던 윤상원 열사를 추모하는 그리고 박기순 노동자였던 그 박기순 분과 윤상원 열사의 어떤 영혼결혼식에서 헌정된 노래라고 하는데 이 5.18 어떤 추모곡으로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노래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주죠. 광주. 계엄군 나왔고요. 광주 나왔으니까. 또 윤상원 열사. 공부 좀 한 친구들. 윤상원 열사까지. 자. 5.18 광주민주화운동이죠. 자. 광주민주화운동. 신공부의 비상기험 확대와 무력신압에 저항했던 광주 시민들의 숭고한 희생. 그리고 그들의 처절한 저항.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정말 아주 뿌리가 됐던 사건. 또 하나. 4.15.18 혁명.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시위도 즉 이한열 열사가 희생됐던 건 6월 민주화항쟁이고요. 경무대에서 경찰들이 총 쌌던 건 4.19 혁명.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6월 민주화운동의 원인이 되겠고요. 3.1 민주구국선언. 이건 유신에 대한 저항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5.18 문제였고요. 47번 가볼까요. 통일 문제로서 또 문제가 나왔죠. 14선언은 2007년도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선언이 되겠고요. 6.15 남북공정서 2000년 김대중 정부 때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사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 때 평화통일운동. 바로 햇볕정책. 남북 대북 화해협력정책이 일환으로써 개성공단. 금광상공단. 이산가족 성봉 이런 게 나오겠죠.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도 이어지는 모습이니까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왜 나머지 답이 될 수 없냐면 남북조절위원회는 여러분들. 이게 7.4 남북공정서는 유효 박정희 정부 때야. 이것도 박정희 정부죠. 한반도 비핵화선은 노태우 정부 때고요. 그리고 남북이상가족과 고향방문단. 교향방문 최초로 성립된 건 전두환 때 이야기죠. 답이 딱 한 번으로 걸러지는 거죠. 자. 그 다음 48번 문제. 영조와 정순왕의 혼례. 저거 저거 나왔고. 이 책. 왜 규장각 도서. 의괴. 의괴죠. 의괴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의괴. 일단 여러분들 이거 문화 파트 중에서 문화재 문제가 또 단독으로 나왔는데. 사초와 시정기를 바탕으로 편찬됐던 건 여러분들. 사초는요. 조상주 실록을 편찬하기 위한 기초 1차 자료야. 이게 조상주 실록이니까 관련이 없고요. 왕의 연락. 그 뭐야 뭐야. 연대손으로 편연체록이 또 조상주 실록이 있잖아.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왕의 연락을, 어람이 형이 따로 제작되었고. 병의 형 당시 프랑스군이 의괴를 약탈해 갔다가. 나중에 김양상 정부 때 돌려받았단 말이지. 자. 정답은 따라서 소고법으로 풀어야 됩니다. 이런 분은 열어줄 수 없어요. 5번이 되겠습니다. 왜? 기역권 1이 완벽한 조상주 실록에 대한 설명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자료가 뭔지 모르더라도. 이거와 이거는 조상주 실록이란 말이야. 실록은 여러분들. 뭐 글로 표현을, 그림을 표현하는 건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디글, 리울이겠구나라고 답을 가져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 절대 요령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확실한 요령이자 푸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5번으로 이렇게 풀어내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 푸는 거 봤죠? 자. 일단 49번. 대망의 50번. 와. 올해 2022년도. 마지막 치러제 62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49번과 50번. 아. 정말. 사료. 자. 이건 씌웠어. 독서산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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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독서산품과. 신라 원성왕 때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쌍기. 어. 이것도 할만했어. 과거제네. 과거제. 고려 광종 때네. 어. 이것도 할만했어. 할만했어. 조광조 나왔으니까. 어. 조광조. 조광조. 이거는 조선. 중종때인데. 어. 저 할만했어. 이게 어렵을 거야. 자. 의정부 각 판인관에 임명할 때는 각기 관해 학도 및 외국 유학생들. 외국 유학도 보냈다. 근데. 개항기 때 있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원성왕 통상산부과죠. 최승동 관련 없죠. 광종 때 로비안검법과 과거제 나오죠. 그 다음에. 중종 때 사림들 등용하면서 조광조가 했던 개혁정치고. 그러니까 니은 디귿 이렇게 갈 수 있죠. 자. 개항기 때입니다. 개항기 때. 조선의 관제 개편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관련이 없어. 니은 디귿 이렇게 가야 돼. 이거 4번이야. 4번. 자. 근데 이런 문제가 또 나왔지. 왜 50번까지 통한 문제니까. 자. 이번에 각각. 기업과 니은을 물어보는 문제였지. 자. 이 제도는 뭐라고? 과거제라고. 이 니은은 뭐라고? 현량과입니다. 현량과. 조광조가 청거를 주장했던 추천제도. 청거제도. 현량과죠. 현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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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공고와 합격자 사이의 좌주와 문생의 관계가 문설했다. 고려시대 때는 그 사학이 용서하면서 사립학교 용서하면서 좌주와 문생관계. 좌주가 이제 합 그 심 면접관이죠. 이제 시험 감독관. 그렇죠. 그리고 문생이 이제 시험 본 사람인데. 나중에 합격자 하면 스승님이고. 합격자가 이제 제자고. 나중에 그 시험 감독관 선생님이니까 좌주와 문생관계. 이런 게 이제 만들어졌다고 해요. 자. 조선의 과거지대하는 설명이죠. 아니. 고려시대. 과거. 그 과거. 자. 그래서. 이 지공고와 합격자 사이의 좌주와 문생관계가 형성되었다. 음. 이거는. 잠깐만. 뭐야 뭐야. 어. 그치. 이게 답이 되겠죠. 그치. 답이 되겠죠. 근데 니은. 제술과, 명령과, 잡과. 이건 과거잖아. 현량과는 그런 게 없어. 추천제도야. 잠을 잘 못했고. 자. 그 다음에. 성룡관에서 보는 관시. 한승과 한성시. 각지방 향시로 나뉘었다. 이거 과거지대잖아. 현량과는 추천제도야 하니까. 아니죠. 홍범 14주에서 반포를 계기로 시행됐다. 이건 이제 라에 대한 설명이 되다 보니까. 전혀 관련이 없죠. 답은 따라서. 2번으로. 고려시대 과거지는. 이런 좌주와 문생관계가 또 형성되었던. 그 키워드를 찾아야 되는 문제였고.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답은 2번으로. 여러분 답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고려시대 과거제도 때. 좌주와 문생관계가 형성이 됐다. 어려운 내용이었어.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그동안 잘 안 나왔던 언급이었는데. 답은 오래만에 나왔습니다. 정말 오래만. 거의 한 매년 만에 나온 것 같은데.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와 1번. 청동기 시대부터. 마지막 50번. 49번 50번 킬러 문제까지. 확인하면서. 제62회. 한눈검 심화 내용. 모두 해설을 마무리해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환절기가 심해지는 가운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선생님도 이제 못 감기 때문에. 약을 먹고. 따뜻한 거 엄청 마시면서 이렇게 수업을 했습니다. 해설 강의를 했는데. 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내년 2023년 63회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도움이 되는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잘해주세요.